영등포구가 독립유공자 유족, 참전유공자,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험대상자 3,654명에게 마스크 키트를 전달합니다. 구성품은 덴탈마스크 7장, KF80 마스크 3장, 손세정제 1개 등이며 키트는 동주민센터에 배부돼 통장들을 통해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 전달할 예정입니다. 또 함께 이겨낸 역사, 오늘 이어갑니다라는 제목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쓴 감사의 편지도 동봉했습니다. 구는 이번 국가보험대상자 마스크 키트 지급으로 한 달간 이어진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.